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그러물다 센서스주입니다 2023년 7월 29일 우크레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레이나 포병대가 북한산 로켓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우크레이나를 지원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알고보니 러시아 포병대에 보내지고 있던 북한산 로켓들을 어떤 나라가 이를 빼돌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우크레이나에 제공하여 우크레이나군이 이 로켓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 수백만 발을 보내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크레이나군의 손실을 극대화하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되는 내용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러시아 탱크 한대로 우크레이나 중대 전체를 전멸시켰다는 내용을 선전을 했다거나 우크레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영상을 교묘히 합성해 러시아군이 우크레이나군을 무찌르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과는 심하게 부풀려서 장갑차 수십대를 격파시켜 우크레이나군의 진격을 돈자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크레이나군이 투입한 장갑차보다 더 많은 장갑차를 파괴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 불만을 잠재우려고 일부러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은 크림반도 헤르손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레이나군은 초나르 철교라는 헤르손주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주요 교량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총 12발의 스톤쉐도 미사일을 공격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를 모두 유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우크레이나군은 크림반도에 있는 공작원을 활용하여 러시아 탄약고에 대한 사부타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탄약고가 모두 터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디니프로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디니프로에는 우크레이나 정보국 건물에 대한 공습이었습니다 우크레이나군은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작전을 펼쳤습니다 스바톱의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톱의 전선에서 일부 지역에서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톱의 남서쪽 16km와 크림이나 남쪽의 삼림지역 크림이나 남쪽 12km 근처에서 공세를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공세를 현재 진행 중이며 스바톱의 서쪽 15km 지점에서는 우크레이나군을 밀어내 성공하여 마을 한계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공세는 우크레이나군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레이나군도 이에 대응하여 일부 지역에서 지상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스바톱의 서쪽 12km 지점과 삼림지역에서 두 차례 정도 공세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격태되었습니다 우크레이나군은 바모트 남서쪽 11km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도 우크레이나군이 진격을 했지만 러시아 방어선이 방어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악천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모트 지역에선 전선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데요 그 외에도 바모트 남서쪽 8km, 북쪽 2km, 혹서쪽 11km 지점에서도 우크레이나군이 공격을 했지만 모두 격태되었습니다 아브디부카에서는 제한적인 전투만 있었습니다 도네치크 바로 남쪽에서 전투가 있었고요 아브디부카 남서쪽 11km 지점과 바로 서쪽 지역에서도 전투가 있었으나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크레이나군은 벨리카 노브실리카에서 남서쪽 16km 지점으로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의 공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차례 끝에 진격한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레이나 한계 분대가 러시아 진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벨리카 노브실리카 남서쪽 10km 지점에서 반격을 실시하긴 했습니다만 우크레이나군을 밀어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레이나군이 최근에 탈환한 사로마이루스께 러시아군의 광범위한 폭격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레이나군은 오리키브 지역에서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레이나군을 일부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전선의 변화는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이 소폭 진격하긴 했지만 그리 큰 변화는 아닙니다 로봇타인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레이나군은 로봇타인 북동쪽 숲을 점령했다고 주장하였고 러시아군은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인력이 부족해서 요소요소에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레이나군은 포병 지원을 받으며 로봇타인 근처에서 공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봇타인 북동쪽의 작은 숲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일부 순환 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타인 근처에서 악천으로 인해 우크레이나군의 지상 공격이 잠잠해지자 이 기회에 순환 배치를 한 것인데요 후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전방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제292 자주포연대가 이곳에 추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제19 차량화 수총사단 제810 해군 보병여단 제292 자주포연대가 되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